공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접시는 제가 만든 접시가 아니고요. 선악을 구별하는 대대로부터 파리의 진짜 박물관에 존재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접시라고 대대로 유산처럼 내려오는 레전드 접시예요. 자 여기서 혹시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? 박주요. 제 얘기 아닙니다.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이 접시가 하는 얘기예요. 그래도 명확하게 박쥐라고 하셨네요. 어떤 분들은 마귀, 마귀 막 이러는데 박쥐라고 하셨는데 검정색이 먼저 눈에 보이셨어요. 그런데 옆에 잘 보이시면 흰색이 있어요. 잘 보면 뭐처럼 보이세요? 천사 못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이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?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네 천사가 이렇게 있죠. 네 그래서 이 접시가 하는 얘기입니다.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. 검정색을 먼저 보신 분들은 마음이 검은태태 먼저 보이셨어요.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이제 그 좌뇌, 우뇌형 검사 이렇게 하는 진단제하고 비슷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검정색을 먼저 보신다는 분들은 선호라는 것이 이제 실체, 실체를 먼저 보는 것을 좋아한다. 좀 더 역동적이고 뭔가 눈에 확 띄는 것을 좋아한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좌뇌 스타일로도 보실 수가 있죠. 네 이 옆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배경을 본다. 이런 것도 거의 제가 보면은 한 2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아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셨는데 나이게 나이게